최근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며 화재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강서구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47곳에 화재 상황에서 유독가스 질식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습식 방염마스크 3천 장을 지원했습니다. 강서구가 강서 노인종합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 10곳과 장애인복지시설 32곳, 노인복지시설 5곳 등 모두 47곳에 특수 습식 원단으로 제작한 마스크를 지원하고 배포했습니다. 제공되는 방염마스크는 유독가스를 막아주고 호흡은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며 보통 마스크와 같은 모양으로 제작돼 쉽고 빠르게 착용할 수 있어 화재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방염마스크 관리를 돕기 위해 아크릴 보관함을 함께 지원했으며 또 발광 스티커를 부착해 어두운 데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.